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누구와 하루를 보낼 건가요? 지은이는 나가마스 시계의사 일본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기업가이자 강연가 20대의 노점상을 시작해 하루 25만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10년 만에 일본 굴지의 외식, 강연, 출판, 인력 컨설팅 분야에서 손꼽히는 사업가가 되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만남 중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내 나이 30살에 찾아왔다.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인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 어디 좋은 만남이 없을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해 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단언컨대 인간관계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깊을수록 좋다. 사람은 만난 횟수만큼 그리고 그 밀도와 시간에 비례해 상대방에 대해 애착을 느끼게 돼 있다. 상대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는 그 사람과 함께 의미 있고 양질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상대가 당신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확신을 갖기도 전에 당신이 자리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면 당연히 당신에 대한 애착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인맥을 아무리 늘려도 그 사람들은 막상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달려와 주지 않는다. 17년 전인 2005년 가을 내 나이 서른 살의 어느 아침이었다. 도쿄 번화가의 작은 사무실에 있었다. 내 맞은편에는 사무실 주인이 앉아있었다. 그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로 내 가치관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처음 만났을 때 자네는 사람을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한다고 했지? 요즘도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나? 자네가 즐겁다면야 그걸로 된 거 아니겠나? 하지만 말일세.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지. 만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다 결국 정말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몸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라네. 돌려 말하지 않겠네. 자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거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사람들이 자네에게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몰려든다면 자네는 기쁘겠나? 물론 사람은 누구나 상대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네. 그게 나쁜 건 아니지. 그렇다면 자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자네는 상대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나? 인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스물여섯 살에 장사를 시작할 때 나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당시 내 마음 속에는 누군가 만나면 내 인생이 활짝 펼쳐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흑심으로 가득했다.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상대에게서 무엇을 뽑아낼 수 있을까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연줄을 이용해 스승에게 만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스승이 마지못해 우리 가게를 찾으면서 인간관계에 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자네가 만나고 싶어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네가 그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일에 미쳐있는 사람인지 금세 알아볼 걸세. 생각해보게 다른 사람에게서 기회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젊은이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젊은이가 훨씬 매력적이지 않겠나 자네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게 아니라 그들이 시간을 내어 만나러 와주는 삶이 훨씬 멋지지 않겠느냐는 말일세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만 인맥을 만들려 하지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네 자네의 소중한 사람들이 만족하고 자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따뜻한 눈으로 응원하고 있는 상태인지가 필수 조건이라네 사실 난 인맥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네 그 말에는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는 흑심이 느껴진단 말이지 나는 인맥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가 나는 사람과 만나는 일에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네 누군가 만나고 싶을 때는 책을 읽으면 되거든 책과의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 이상으로 인생에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종종 있다네 나는 아무리 미디어가 진화해도 책이 세계 최고의 툴이라고 생각하네 책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액기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거든 저자도 사람이니 당연히 인생에 기복은 있지 않겠나 언제나 자신이 책에 쓴 대로 살지는 못할 걸세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책에 쓴 내용을 뛰어넘는 저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네 스승의 말대로 그 사람의 액기스를 배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보다 책을 꼼꼼히 읽는 게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스승은 어떤 의뢰가 들어와도 강연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책 출판에는 온 열정을 쏟아부었다 스승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책이 훨씬 많은 것을 전할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이라네 몇 권을 읽느냐보다 좋은 책을 만나면 몇 번이고 철저히 읽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는 지름길일세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군 대단한 사람의 성공담이나 고생담은 들을 때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도 그걸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많이 든다네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지 말고 자네에겐 자네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게 그럼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서게 될 걸세 유명인이나 직함 앞에서 기죽지 말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네 상대도 대단하지만 나도 대단해 다 같은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며 살게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런 기계를 가질 수 있다네 더 당당해지게 굽신거리지 말게 위로 올라가 당당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대하게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대기업 사장이든 다 같은 사람 아닌가 그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 사람들은 저 사람은 딴 세상 사람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마술에 걸리는 걸세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야 그럼 필요 이상으로 기가 죽거나 자신을 낮추는 일은 없을 걸세 어쨌든 주의해야 할 것은 규모와 지위 두 가지라네 세상 사람의 절반은 규모가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대단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걸세 크고 화려한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네 중요한 것은 규모나 지위가 아니라 실력이야 세상에는 유명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속은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네 반대로 무명이지만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들도 있지 이런 것을 보고 유명무실 무명유실 무명유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역시 그렇지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이 고교 야구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어린 선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은 참 이상한 생물이라네 평소에는 편한 걸 좋아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감동을 받아 응원하고 싶어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네 타인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쉽게 도움을 주거나 하진 않아 상대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일 걸세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들인데 평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겠나 그래서 진짜가 아니면 반응하지 않지 그 정도의 인연으로 누군가가 힘이 돼줄 정도로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네 반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온 힘 다해 하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세상이 팍팍하지도 않네 정말 성공한 사람은 미래의 기대주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말일세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걸세 성공을 위해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고 눈에서는 광채가 나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각오로 스스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네 혼자서라도 해내겠다는 각오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말일세 진정한 진화란 안에서 밖으로 번져간다네 일단은 자네를 중심으로 반경 3미터 안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서서히 그 반경이 커져갈 걸세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소중히 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할 수 있겠나 그건 불가능하네 마치 지금 막 수영을 시작하는 사람이 저는 1미터도 수영을 못하지만 100미터는 수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네 일단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 웃음짓게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결과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일세 사람들은 말이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좀처럼 알아채지 못한다네 하지만 자네에게 진정한 기회의 문을 열어줄 열쇠는 단언컨대 그 사람들이 쥐고 있다네 만남을 기대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네 그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만 만남을 찾아다니는 거라 해도 좋을 걸세 가장 큰 문제는 좋은 만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걸세 근열열 근열열 원래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는 뜻일세 자네 자네한테 실제로 돈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자네에게 돈이 들어오는 걸세 셀러리맨도 마찬가지일세 혼자서는 일할 수 없지 않나 그러니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신의 직장 동료지 지금까지를 돌아봤을 때 자네는 어떤 곳에 가고 싶은가 사람들은 즐거운 곳을 좋아한다네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곳 아직 가본 적이 없어도 이야기를 듣거나 상상만 해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가고 싶어지는 곳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네 그리고 그 즐거움이란 안에서 밖으로 전파된다네 끌리는 가게로 만들면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은 다 찾아오게 돼있네 사람은 누구나 즐거운 곳에 가고 싶어 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 모이고 싶어 하지 진정한 진정한 진화는 안에서 밖으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의 인생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줄 열쇠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이 쥐고 있다. 어떤 고객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는 비즈니스의 어떤 측면에서 드러날 것 같은가. 회사의 방침은 가격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네. 비즈니스에서 가격대를 정하는 것은 그걸 기꺼이 구매할 고객층을 명확히 하는 작업일세. 명품 회사들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무리해서 넓게 잡지 않는다네. 고객층을 좁히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명품이 명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라네. 자신의 고객은 누구인가만 분명히 해두면 어떤 비즈니스도 명품이 될 수 있다네. 비즈니스란 가격으로 경쟁하고 승부하는 과정일세.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잘나가는 영업사원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역설적인 말이 있다. 이 말은 직접 영업하지 않는다. 혼자서만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고객의 구매가 결정되면 바로 새로운 고객을 찾아나선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구매해준 고객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설령 그것이 비효율적일지라도 사준 사람에게 더 큰 감동을 주려한다는 것이다. 스승은 내게 이런 전략을 가르쳐주었다. 사람은 감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전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네. 고객들이 알아서 영업을 해주게 된다는 말일세. 그래서 잘나가는 영업사원의 신규 고객은 주로 소개가 많지. 자네의 곁에 있는 스태프나 동료들을 소중히 할수록 그들은 감동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고 기꺼이 발벗고 나서게 되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스태프나 동료들을 항상 소중히 하고 있다네. 잘나갈수록 주변 사람들과 이미 고객이 된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끔 열정을 쏟고 있지. 그래서 저절로 번창하는 걸세. 비즈니스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다. 인맥이나 새로운 고객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지금 있는 사람에게 더 환영받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입소문으로 커진다. 다시 말해 능력자는 무리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손을 뻗치려 하기보다 자신의 주변을 소중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감동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정말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사업도 인간관계처럼 지금 이미 자네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게 거꾸로 하면 안 되네. 지금까지 힘이 돼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얼마 전 TV에서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장면을 봤다네. 학교 폭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체벌로 해고되지만 학생은 선생님에게 손을 대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더군. 방송에서는 상대는 미성년자이니 멀리 보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자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라 라고 하더군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인가 지금은 정말이지 리더들의 순한 시대라네 부하들에게 상사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면 누가 리더가 되고 싶겠나 그러고 보면 리더와 부하는 부모 자식 사이와 많이 닮았다. 버릇없는 아이도 부모가 참을성을 가지고 대하면 태도를 바꾼다. 원래 그런 것이다. 이는 일종의 밀당이라고 생각한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네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이라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쓸데없이 머리 숙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봐도 불합리한 사람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강인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네. 싫어하는 사람에게 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에 쓰는 시간을 지금의 몇 배로 늘리는 걸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과 최대한 시간을 같이 보내면 싫어하는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누구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계속 허우적거리게 될 걸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네. 애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 없는 데다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이란 법도 없지 않은가.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 걸세. 그런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네. 나는 싫으면 계속 도망가라고 할 걸세.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며 고민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든가 관계가 얽혀있어서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일이나 얽혀있는 관계가 당신의 목숨이나 인생보다 소중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진다네. 도망치지 못해 자기 인생이 망가지면 그때는 어쩔 텐가. 남을 걱정해주는 것은 멋진 일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네. 무엇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할지다.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네. 반대로 주변에 인맥이라 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가 진짜가 아니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다네. 수보다 중요한 건 깊이야. 도망치지 않고 폼 잡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금 해야 할 일을 한다. 끌어당김에 법칙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법칙이냐고 했지. 예를 들어 자네가 지금부터 피아노를 배우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그렇지. 꿈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네. 끌어당김의 법칙은 파장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에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상어가 있지 않은가. 이 사자상어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나 사물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의미일세. 사람에게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 사람은 대체로 비슷한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돼 있어. 인간사회는 어디든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특히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일세. 마음은 내면에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사람은 자신과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자세가 비슷한 사람과 오래 함께 걸어가게 돼 있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만나고 꿈만 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는 말만 서로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십상이지. 결국 같은 수준의 사람이나 사물밖에는 만날 수 없는 걸세.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세. 이 세상은 결국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네. 그 자세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네. 그 자세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자신의 길에 자긍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네. 아무리 산이 높아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정상에 다다르게 돼 있어. 정상은 좁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정상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과 쉽게 만나게 돼 있다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일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처럼 열심히 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네. 자네의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그럼 그 세계에서 자네의 위치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 언뜻 보면 먼 길을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그게 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 이라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길이라네. 아무리 동경해도 자네가 그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해. 자네는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네의 길을 걸어가게. 자네에게는 자네의 길이 있고 자네만의 오르는 방식이 있을 걸세. 어떤 사람과 살아갈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삶의 자세에 대한 고민으로 되돌아오게. 될 걸세. 즉 어떤 인연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은 결국 어떤 자신이 될 것인가 로 귀결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오늘 내가 자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자네는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해서라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자네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네. 그것이 자네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걸세. 세 기울이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 걸어주기라네. 물론 아쉽게도 세상에는 아무리 퍼져도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받기만 하는 사람들 말일세.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있네. 누군가 자네한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멀리에도 되네. 퍼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 관계라는 관점에서 최상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걸세.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얼마나 함께 웃을 수 있느냐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 상대와 나 모두 희생하면 안 되네. 어느 한쪽만 기쁘고 웃을 수 있어서는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지. 메멘토 몰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가 되는데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생의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의미이다.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항상 똑같아 보이는 일상도 다른 풍경으로 다가올 것이다. 죽음과 마주했을 때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허세나 화려함은 일단 제쳐두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진정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 소중한 사람은 웃고 있나? 당신은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누구와 하루를 보낼 건가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 곳의 사람들도 내게 몰려든다는 뜻이죠. 근 열 원 네 라는 사자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열광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도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자는 다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기 두 번째는 상대 이야기의 흥미를 가지고 경청하기 세 번째는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 걸어주기 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인맥을 넓히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인맥은 자동적으로 생긴 다고 하죠. 특히 저자는 인맥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인연이라고 쓰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맥이라는 말은 광맥이나 수맥처럼 뭔가 내가 캔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나에게 유리한 자원 같은 느낌을 주지요. 인연은 한결 더 사람 냄새가 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누구와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저자가 스승과 함께 나눈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 저자는 그 스승이 사이토 히토리라는 것을 밝힙니다. 일본의 납세왕으로 유명한 분이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대성공을 한 분이죠. 오늘 소개한 이 책을 제 방식대로 네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자. 2. 훌륭한 사람 덕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자. 3. 허세 부리지 말고 실력을 쌓자. 4. 자신의 매력을 갈고 닦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자. 이 책은 200쪽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참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인간 관계입니다. 삶이 하나의 미술 작품이라면 인간 관계는 캔버스와 물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하버드대학교의 행복연구에서도 인생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좋은 인간 관계라고 단언합니다. 좋은 인간 관계는 우선 자기 스스로와 관계가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할 테고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친구와 동료 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가리킵니다. 나와 관계가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북돋아주고 개발하고 나에게 스스로 커다란 꿈을 선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진화시키는 한마디로 말해 자아 시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더라도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나만 위하자는 이기주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 정말 바람직한 가치와 꿈을 선사해서 내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나 자신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정신과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살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적은 너무 많다. 천 명의 친구는 너무 적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다다익선이 겠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이토 히토리가 말하는 것처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과거에 나는 어떤 친구 관계를 갖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였다기 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친구 만나면 반갑지만 안 만나도 사는데 별 생각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나 돌아보면 자신있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이란 게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끄러운 일투성인지 아쉬운 일뿐인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 이제부터 잘하자 하고 다시 결심할 뿐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유능하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결심을 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 세상도 아름답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세상이 되어 있겠죠. 당신께서 친구들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삶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